안녕하세요 공유입니다 프라하에서 BC카드와 함께하는 상황을 담아냈는데요 기억에 남는 것은 촬영 중에 트램을 쫓아서 달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을 컨셉이라서 코트를 입고 뛰었는데 촬영 당시 날씨는 여름이라서 조금 더워서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광고 메시지는요 지금 당신 곁엔 BC입니다 저의 상대역이었던 최희서씨 혼자 여행을 하는 버전과 저와 함께 여행을 하는 버전 이렇게 영상이 두 버전이 있어요 두 가지 영상을 보시면 아마 함께하는 모습이 더 좋아 보인다고 느끼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캠페인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저도 평소에는 바빠서 많이 가지는 못해도 영화나 드라마 촬영 스케줄이 끝나고 시간이 나면 시간을 내서라도 여행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번 BC카드는 여행과 라이프스타일에 관련된 혜택이 많아요 여행이나 문화생활, 쇼핑까지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혜택들 위주라 BC카드와 함께 여행을 준비하신다면 합리적이고 즐거운 여행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BC카드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곧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추석은 열흘이나 된다고 하죠 집에 내려가시거나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행 갈 때도 놀러 갈 때도 쇼핑할 때도 BC 꼭 기억해 주시고요 더불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